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1페이지 또 96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아가서 2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영원한 장막터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3주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다짐과 또 어떤 결단이 서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환경과 형편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1.1액도 빠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모두 다 성취되게 됩니다. 이사야 54장 2절 장막터를 넓히라는 이 회복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는 그들의 상황과 현실은 여전히 포로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과 그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묶이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려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과연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것은 절대 영원한 것 없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좋았던 것 내가 모든 것이라고 믿고 따랐던 그 모든 것이 내일 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그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로 움직였습니다. 그 로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형제국. 그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 지나면 흘러가면서 시들고 마르고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사할은 골롯에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땅의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왜 땅의 것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데 땅의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거나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인생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어리석은 거죠. 땅의 것인데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은 결국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뭘 주셨는지 나의 신분이 뭔지, 나의 정체성이 뭔지 그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선포된 원단의 말씀, 매주 주시는 강단과 현장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2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하게 하리니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되며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릴 것이다. 단단하게 박힌 못 위에 영광의 보좌가 걸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24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과 현장의 말씀의 못을 어느 정도로 견고하게 단단하게 박아야 될까요? 길가밭에는 돌짝밭에는 가시밭에는 못이 깊게 잘 박히지가 않습니다. 못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내 것이 너무 많아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것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잘못된 망대, 틀린 망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못이 박히지 않는다니까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굳어져 있는 거죠. 딱딱한 거죠. 그러나 좋은 밭, 옥토는 말씀의 씨앗을 순수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순종하고 붙잡아서 그대로 성취되고 적용되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주로 응답부터 달라고 기도하죠. 우린 주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응답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먼저 세우라는 거죠. 플랫폼도 없는데 여러분 기차가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 크고 빠른 KTX가 플랫폼이 없어요. 정류장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나갑니까 어떻게 서게 됩니까 광역버스, 지하철 플랫폼이 없는데 어딜 서게 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죠 정거장이 없는데 여러분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응답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과 만남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며 전달되어져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아가서에는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여우를 뭐하라고요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내 삶과 현장에 하나님의 장막터가 영원한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모든 잘못된 망대와 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예운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적 장막터를 먼저 세우라입니다. 오늘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나온 이 포도원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장막터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방해하고 망치고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방에 원래 여우가 좀 삽니다. 이 작은 여우는 종종 포도원 밭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굴을 파고 서식하면서 봄철이 되면 포도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필 그 무렵쯤에 포도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쥐를 잡는다고 온 포도밭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심지어 포도나무를 갉아먹으면서 밭을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여우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단순히 진짜 여우 사냥하라는 겁니까?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여우가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제 마음하고 오늘 마음 달라요. 어제까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오늘 아침에 마음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변개함이 없다는 것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오직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도 언약성취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작은 불신앙의 망대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의 틀린 망대는 그 포도밭을 망칠 수 있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집에 여우 없습니까? 여우 없어요? 여러분 구역과 지역에 여우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교회는 여우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주권 속에 허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냥 방치해두고 그러면 결국 가정 무너지는 거죠. 결국 구역, 지역, 현장, 교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여우를 잡으라는 거죠.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받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무슨 휘장, 줄, 장막틀을 넓히고 우리 주제에 우리 수준에 우리 형편에 무슨 청옥, 홍보석, 성류석, 보석으로 꾸며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불평했겠죠. 원망했겠죠. 투덜거렸겠죠. 우린 지금 포로되어 있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포로된 영적 상태입니다. 몸만 육심만 포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영적 상태도 완전히 포로되어 있고 완전히 노예되어 있고 완전히 속곡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노예입니다. 그게 진짜 포로라니까요. 그래서 장막틀을 넓히라는 것은 단순히 평수 크기 외형만을 넓히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언약으로 붙잡고 나에게 적용하고 모든 만남 속에 그 말씀을 손파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생각과 믿음의 크기를 넓히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그 좁아터진 아무것도 아닌 그릇과 틀은 결국 포도밭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여우가 아니고요. 자녀가 여우가 아니라 진짜 여우는 나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 내 고집 내 주장 그걸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휘장을 뭐라고요? 아끼지 말고 넓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모두를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줄을 길게 하라는 거죠. 말뚝을 경고히 박을 그런 영적 장막터 믿음의 장막터를 세우는 우리 예원의 가육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복과 풍성함의 장막터입니다. 이사야 54장은 말씀하신 대로 회복과 치유를 약속한 말씀입니다. 휘장 줄 말뚝을 통해서 영적 장막터를 먼저 경고히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54장 11절에 보면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12절에는 홍보속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이 말씀 받으면 우리 막 이제 벼락부자 되는 거죠. 홍보속 성류석 청옥 보석으로 내 지경을 다 꾸며준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아가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도다. 15절에 우리가 읽었죠.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주로 봄철에 꽃을 피워서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은 뭐죠? 단지 발판이고 과정입니다. 지금 좋다 안 좋다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괜찮아요. 그 과정입니다. 그 발판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누리며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영원한 것을 향해 도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풍성함의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포도나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죠.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많이 말씀하신 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풍요와 번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나무 그 한 그루에 대략 한 2천 송이 되는 포도가 맺히게 됩니다. 무게만 해도 1톤이 넘어요. 그 조그만한 포도나무 하나에 2천 송이 포도 무게만 해도 1톤이 넘는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10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를 것이다. 씨를 뿌리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죠. 농부가 농사짓는데 쉬운 게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작은 텃밭 100평도 아니고 몇 평 안되는 그 조그만 텃밭을 가꾼데도요.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가 그 넓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게 쉽겠습니까. 힘들죠. 덥죠.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끝까지 10년째 버티고 있는 있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당장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관없이 매일매일 믿음으로 보금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두의 씨앗을 뿌릴 때 노아가 12년이 아니고 120년을 지었습니다. 우린 12달만 지어라 그래도 두 손 들고 다 도망칠 텐데 노아는 120년 동안 한결같이 그게 쉬웠겠습니까. 어떻게 120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배를 만들어 간 게 아니에요. 나무로 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방주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메시아 그리스도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것을 누리면서 집중하면서 도전했기 때문에 120년이 하루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방주 하나 때문에 노아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시대 모든 생명체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그 곡식을 거두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 지금 여러분의 상황 괜찮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오직 언약 붙잡고 내 장막틀을 넓혀라. 귀장을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확실히 박아서 하나님께서 넓혀나가실 그 장막틀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오늘도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현장이 변화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망대 숨은 망대 뭡니까. 내 안에 일곱 망대를 내 속에 일곱 여정을 내 걸어가는 길 앞에 일곱 이정표를 뭐합니까. 24 누리면서 오직과 집중의 시간표 속을 들어갈 때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현장이 살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현장에서 거두어드리는 참 응답의 시간표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